쭉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적으로 업이 된다면 가는 게 맞지만 굳이 사업적으로 도움이 덜 된다면 무조건 되겠지 조금만 덜 된다면 굳이 거기다가 전략티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가 가도 되는 부분만 안 되는 부분만 10번 중에 한 번만 가도 되는 모임이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특히 아우닝 같은 경우나 내가 얘기했잖아 장비들 카메라 장비나 이런 것들 좋은 장비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매번 모임때마다 막 찍어주고 이게 나중에 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야